자, 중2 미랜 8과 내신 데뷔 수업 대화 파트. 대화 파트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쌤이 기억이 안 나가지구. 뭐? 뭐하기 하고 뭐하게 배웠어요? 어, 오케이 땡큐. 알겠습니다. 쌤이 기억도 못하냐, 맞지? 팔과 대화. 어, 여기 있던데. 아잉? 팔과 대화. 슬라이드. 자,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표현하기가 Listen & Speak 1에 계속 이어질 거구요. 맨이 쭉 얘기합니다. 맨이 뭐래요? 아이이 쭉ен. 워칭. 워칭 다윈터올림픽 할수 있음. 그럼... 11 p.m. 오브 더 머스트 인트러스틱 게임즈 오브 더 데이 캔 오소 인조이 아워 하이 라이트 하면 틀리겠죠 하이라이트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목이야 잠깐만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로와 맞나? 응 응 무슨 인트러스틱을 말하는ças 다안돼야 모든 기회 중에 가장 유명한 게임 윈터올림픽에서요? 이 녀석도 조심하셔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 다음에 D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Be sure to watch 그 다음에 Be sure to watch 여보세요 아니 어 그 다음에 To enjoy 하겠구요 그 다음에 얘는 왜 라이브로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From A to B 하면 뭔드시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뭐 이런거 종종 빈칸 해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시 정각에 할 때 뭐 알죠? 클락타임 뭐 애쓰는 경우에 있고 또 인쓰는 경우에 있고 다인가요? 해야 되겠네 또 그 다음에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전치넛을 챙기셔야 되겠네요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그 다음에 최장급도 보이죠 The most interesting games 특별히 그 다음에 뭐 저기 시작할때는 인트러스티드 인데 여기는 인트러스팅 인고 뭘 수없자 러너 러니 글쎄 ugly famous wii shopping mall lotion garden clothes roommate street wallet pianist pianist amazing expensive player writer ok 교재 시험 치세요 그래서 뭐뭐에 관심있냐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할 수 있겠구요 바꿨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Do you 가 볼까요 Do you Have Interest In Watching 그대로 가주면 되겠죠 Do you have interest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또 I I In In By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이것도 가능하죠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이게 다인가 뭐 Do you Do you Do you like 그 다음 Watching 그렇죠 또 Do you enjoy 그렇죠 Watch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Do you like 할 때는 뭐 To watch로 태세전환해도 되겠구요 Do you like to watch Do you like watching Do you enjoy watching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atching 형태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이 watching 둘 중 뭐예요 동명사죠 보는 것 윈터 스포츠 보는 것에 관심있냐 라고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대는 일단 1,2,3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구요 그때 아니고 그런 다음 아니구요 그러면 그러면 이란 뜻일 때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f 쏘고 더 늘려놓으면 if you interested if you happy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The Winter Olympics 그렇지 you should watch 이렇게 가도 되겠죠 you should watch 어 꼭 보셔야 해요 you should watch 또 어 그렇지 don't forget 그 다음 계속해 줘요 to watch 가능하죠 don't forget to watch 또 don't forget to watch 하면 뭐 remember to watch 자동으로 하면 되겠구요 remember to watch 또 또 자 be sure to do 할 때 내가 단어할 때 be sure to do 할 때 내가 뭐하나 가지고 그래 뭐가 있냐 하면 make sure make sure to 하면 됐이거든요 그럼 됐 뒤에는 뭐 와야 되겠어 you should watch 이런 것들 make sure that you should watch be sure to do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make sure that you that you should watch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관심 묻기 Do you have interest in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Be sure to watch Don't forget to watch Don't forget to watch Remember to watch Make sure that you should that you should watch 이런 것들이 서로 바꿨을 수 있는 것들은 대아파트에서 꼭 챙기셔야 할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pm to 11pm 에서는 여기 To enjoy 에 대해서 뭘 알아볼게 거 같아요 그렇죠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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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enjoy So as to enjoy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내가 발견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을 발견하느냐면요 선생님 이거 To enjoy 틀렸어요 이거 Enjoy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 그렇죠 Enjoy가 목적으로 동명사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지 Enjoy가 To enjoy 못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To enjoy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Our live broadcast 가 무슨 뜻이니까 우리들의 생방송이란 뜻이니까 살다란 뜻이 아니죠 라이브라고 읽어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생방송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에 정보가 있죠 생방송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11시까지 11시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시에 라는 표현은 At 11pm 월요일날 라는 표현은 On Monday 그쵸 그 다음에 뭐부터 in이야 달력 달력 캘리더 타임은 온이구요 몇월 며칠 날에 할 때 온이구요 뭐 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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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수업 시간에도 뭐부터 in인지 얘기했는데요 월이름부터 좀 뭔 연도야 연도는 어 몇월달에 할 때부터 in 쓴다 했습니다 몇년도에도 당연히 in이구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 of 그러니까 뭐뭐의 하이라이트 할 때 전체사 highlight of 입니다 뭐뭐를 찍은 사진 뭐야 뭐를 찍은 사진 뭐를 찍은 사진 꽃을 찍은 사진들 꽃 를 찍은 사진들 꽃 사진 꽃을 찍은 사진들 그러면 나는 꽃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take pictures 그래 뭐뭐를 찍은 사진이 뭐야 Pictures of잖아 그것처럼 뭐뭐에 하이라이트 할 때 하이라이트 of, pictures of 전체사 of 빈칸되어 있어도 챙기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 interesting이 와야 되는 이유는 interesting 하는 일이 뭔데 게임스를 꾸며주고 있는데 게임스는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유발시킵니까? 그래서 ing형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더데이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날 하루 중에서 라는 뜻이죠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임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전체사 of 챙기세요 그날 하루 중에서 라는 표현 of the day 여기에 어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됐습니까? 자세히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에 관심 있는지 묻고 있고 동계훈련픽 시청에 관심 있는지 묻고 있고요 관심 있다면은 자신들의 하는 녹화방송입니까? 생방송입니까? 방송국 이름은 MBS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이죠 MBC가 문화브로드캐스트 컴파니의 줄임말이고요 SBS는 서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EBS는 Education Broadcast Station의 줄임말이고요 KBS는 KBS는 Korea Broadcast Station의 줄임말이고요 전부 다 방송국마다 중간에 B가 들어가죠 그 이유가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MBS 스포츠고요 MBS 스포츠 꼭 시청하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6시부터 11시까지고요 생방송 끝나고 나서 뭐 해준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경기들 모음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서가 들어왔으니까 뭐도 할 수 있고? D 요새 뭐 걱정 있냐? 걱정 없어요? 그래서 올서를 넣은 이유 뭐도 즐기고 뭐도 즐길 수 있다 라이브 브로드캐스트도 즐길 수 있고 또한 하이라이트 녹화본도 즐길 수 있다 해서 올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올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플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 갔지? 여기서부터예요? 오케이, 그래, 너무 관심 있니? 왓칭 더 윈터 올림픽스 이래죠 올림픽 게임즈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말로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If you are interested in 이렇게 나가는 거죠 If you are interested in 이거 너무 기니까 Then 한 다음에 당부하죠 꼭 보세요 뭘 보세요 MBS 스포츠를 보세요 왜? 왜 봐야 되는데 하이라이트 벌써 하이라이트까지 가려고요? MBS 스포츠를 꼭 보랍니다 왜? 뭘 즐기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까지 됐습니까? 그 문장이 나와야죠 뭐 하이라이트 벌써 나오려고 그래 됐습니까? Then To watch MBS 스포츠 Why? 브로더 캐스트 복수형 From 6pm to 11pm From A to B 여기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얘 11시까지 생방송한다고 그러잖아 11시까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작하는 말이 At 11pm 이란 말으로 시작하죠 11시에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11시 매일 밤 매일 밤 11시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한 뭐 할 수 있다? 즐길 수 있죠 뭘 즐길 수 있어? 하이라이트죠 뭐의 하이라이트 가장 재미있는 시합들 뭐에서 그날 하루 중에서 됐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영어가 어떤 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PM every night can also enjoy what 더 더 하이라이트 더 하이라이트 our 하이라이트 전치석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of the day 전치석 오브 2개 챙기시고요 하이라이트 오브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보았고요 여기까지 관심 묻고 답하기 하고 다음은 뭐 묻고 답하기 빈도 묻고 답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걸이 먼저 말을 시작하네요 뭐래요? 스포츠 제임스 남자의 이름 나왔고요 제임스가 뭐래요? like 스포츠 much sometimes go swimming 그러니까 I don't like 란 말이 왔으니까 뒤에 I don't like 스포츠란 말과 뭐가 잘 어울린다? sometimes 란 말이 잘 어울리고 있죠 왜 잘 어울리는데 가끔씩 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걸이 뭐래요? swimming 핀도 묻고 있죠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제임스 였나 제임스가 뭐래요? not very often 오케이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sometimes 라고 할 수도 없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what's your favorite spot 뭐 묻기 그렇죠 최애 묻기죠 가장 좋아하는 건 묻기 됐습니까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하겠죠 what's your favorite spot 대신 I don't like 스포츠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에서는 뭐치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end가 아닌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빈도 부사의 위치 잘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빈도 묻기 빈도 묻는 거 자체가 뭐를 체크하는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선택된 시제는 이와 같은 현재 시제죠 파워 오픈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말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를 거고요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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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very of 는 뭔가 생략이 말이 된 거죠 뭐가 생략됐는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ok not very of 하고 뭐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에서 뭐하고 잘 어울린다 only 하고 잘 어울리죠 꼴랑 뭐 이런 뜻이죠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그 다음에 o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만약에 얘가 5일에 한 번씩 간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렇습니까 만약 5일에 한 번씩 간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바뀔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 대신 쓸 수 있는 거 do you like people do you like people do you like people do you like people no, p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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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what prefer prefer 더 좋아하나 라고 라는 뜻이니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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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냐 무슨 스포츠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뭐 무슨 꽃 무슨 꽃 what flower what flower 니까 무슨 스포츠 what spot 단수로 do you like bes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most 해도 되고요 what spot what spot do you like most what spot do you like best most are you interested in 이게 리슨앤스피크2인데 리슨앤스피크1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무슨 스포츠 너는 스포츠하는거에 관심있냐 라는거고 그게 무슨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는지 묻는거 대신 쓸수 있어요 무슨 스포츠에 너는 스포츠하는거에 관심있냐라는거고 그게 무슨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는지 묻는거 대신 쓸수 있어요 네 무슨 스포츠에 너는 관심 있니? 가장 많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스포츠에 너는 관심 있니? 가장 많이? 이러면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 What sport? Interested가 언제부터 동사로 전향했나 봐요? In 하고 Most, Best 넣으면 되겠죠. What sport are you interested in most?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 sport do you like best? Most? What sport are you interested in most? 됐습니까? 결국은 Listen&Speak2에도 Listen&Speak1에서 얘기했던 좋아하는 관심 묻는 거에요. 섞을 수가 있죠 지금. 됐습니까? I don't like sports much. Much의 뜻은? 셋 중 뭐에요? 많이죠. 셋이 뭔데? 많은, 많이, 그리고 훨씬 중에서. 많이죠. 얘가 많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llashia, Allalobuya. 안 속네. I don't like sports a lot. 버스에 오는 것과 I don't like sports 했으니까 많이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스포츠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뒤에는 스포츠를 하긴 하죠. 그렇죠? 얘가 하는 스포츠는 뭐? 수영이죠. 안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Sometimes 들어가서 가끔씩 수영하러 간다. 혹 가다 한 번씩 수영하러 간다. 라는 말. 안 좋아하니까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는 안 좋아한다 했고요.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안 좋아한다 했고 뒤에는 그래도 하러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End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버스이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해서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주 빈도 묻는 표현. How many times 쓸 수 있죠? 그때 Time은 뭐 How many times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몇 시간 동안 너는 수영하니 하고 싶으면 How long do you swim? 그렇죠. How long do you swim? 해야 되겠죠, 그건. 그 다음에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쓰리쓰리 전화가 올 타임이 되고 그래도 이번에는 내일 자리 있냐고 묻는 건 아니였어. OK. 그래서 Not very often은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이 뜻인데 나는 원래대로 하면 나는 그렇게 자주 뭐 수영하러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을 줄여 놓은 거잖아.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자주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원래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했으면 뭐 I don't Don't 뒤에는 당연히 무슨 시고 해야 돼 그래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I don't go swimming 나는 그렇게 자주 수영하러 가진 않는다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해서 I는 특별히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고스위밍은 어차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고스위밍 사라지면서 Do도 같이 사라져서 Not very often만 남게 된 겁니다. 죽약형 줄임말로 그래서 그렇게 자주 가지 않는다 와 only가 들어간 건 서로서로 잘 어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once a month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How often a month?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month?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다 했어요 질문 자체에 How many times a month do you go swimming? 또는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Once five days라 했습니다 발음하기도 쉽고 훨씬 많이 쓰이는 표준은 Every five days 됐습니까? 그래서 삼일장이 뭐라 그랬어요? Every three days라 했었죠 됐습니까? 수요장 수요장터는 수요일마다 열리는 장터 아 수요일마다 열리는 장터 어 Every Wednesday 그래 Every Wednesday 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스포츠 묻는 사람은 여자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애는 남자애인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자아이가 얼마나 그 다주 그 스포츠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우리가 제일 뭐 남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뭐죠? 수영을 제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 알 수 없다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좋아하는 스포츠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뭐는 하러는 가긴 간다? 수영은 하러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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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 거리 먼저 뭐 물어봐요. 좋아하는 스포츠 물어보죠.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남자의 이름 나오고요. 그랬더니 중간에 제임스가 대답하는 건 중간에 벗이 있어. 그래서 앞에는 스포츠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나 뭐는 하러 간다? 수영하러 간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찌 수영하러 가요? 어찌 수영하러 가? 가끔씩 가죠. 그래서 난 스포츠 많이 안좋아해. I don't like sports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가끔 수영하러 가. 그래서 여기 빈도를 얘기했잖아. 근데 정확한 빈도를 얘기 안했죠. 그래서 여자애가 뭐 물어봐요. 그렇죠. 빈도 물어보죠. 그래서 여자애가 이렇게. 여러분도 왜 영국식으로 오픈을. 다른 건 미국식으로 하면서 왜 오픈만 영국식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밥을 깔죠. 얘가 꼴랑 남자애가 대답할 건데 꼴랑 몇 번밖에 안가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가니까 시작하는 말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나는 꼴랑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달에 한 번이란 말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I only go swimming with some mud.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먼저 빈칸 채우기.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가 먼저 do you로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물어보네요. 보이가 뭐래요? 보이가 뭐래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 했더니 Hanna가 뭐래요? 테이블 테니스. My dad and brother. I'm going to play 테이블 테니스. I'm going to play 테이블 테니스 with my dad and brother. 했더니 보이가 뭐래요? Do you play? 했더니 코리. I love playing 테이블 테니스. How about you? Every weekend. 그랬더니 보이가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 거.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 뭐 묻기? 계획 묻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요렇게 일반적인지 예외적인지 다 알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챙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모모의 하이라이트들은 하이라이트 오브. 그날 중에서는 오브 더 데이였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모모를 위한 계획은 plans for. 전치사 쓴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play 테이블 테니스 with my dad and brother.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죠. 오케이. 여러분 만약에 중1이었으면 만약에 얘가 바이올린 연주할 계획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죠.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with my dad and brother. with은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play? 뒤에 생략된 말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every weekend. 그래서 빈도 묻고 빈도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love playing 테이블 테니스. how about you?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쵸? 여기서는 how about you 대신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뭘 묻는 건지.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여기다가 play를 넣는다면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 뭐 듣을 수 있는지. 좋겠습니까? OK. 발레벌은 어때? 발레벌? 발레벌은 인도어 스포츠야? 아웃도어 스포츠야? 아웃도어 스포츠야? 맞다. 왜요? 안 가르쳐줘. 아웃도어야? 아웃도어야? 인도어. 인도어. 80년대 하더라도 90년대만 해도 인도어 스포츠로 다 하더라도 배구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배스킷볼은 어때요 뭐 근데 주로 우리가 보는거는 tv로 보는건 인도어죠 주로 tv에서 보는거 페이스북은 아웃도어 근데 뭐 돔구장 지으면 그건 인도어라고 하는건가 어떻게 될까 뭐 인도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돔구장 지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헤나에서 애니는 예외적이야 정상적이야 그쵸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죠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획 어떤 계획이 있니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뭐를 위한 이번 주말을 위한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이런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 우리말로 먼저 좀 생각해보면 안될까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리말로 생각해보자 지금이 너는 가지고 있니 이번 주말을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라고 했어 그치 이거 말고 가능한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거 같은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거 같은데 이래도 되지않나 그쵸 그럼 얘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what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조금 뭐 특별한 이란 말은 없어지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런 표현도 계획 묶기 뭐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going to play 계획 말하는거니까 I am planning to play 해도 되겠구요 그냥 계획까지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아 할거야 이런거 할때는 I will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ow often 핀도 묻는거구요 how many times every weekend how often에 대한 대답 every weekend I play table tennis죠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라고 물어봤더니 played 위에는 table tennis 생략 됐구요 I play table tennis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친다 그러면 매 주말마다 하니까 무슨 요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토요일이죠 주말 토요일이야 일요일은 주의 시작이야 원래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on Saturdays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토요일마다 한다 토요일마다 한다 주말마다 한다 같은 얘기구요 그 다음에 I love to play 된다 안된다 당연히 되겠구요 I love to play table tennis how about you 해석은 너는 어때인데 지금 뭘 물어보는거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what about you는 how about you는 여기 있네 what is your favorite spot 하고 같은거죠 what is your favorite spot what is your favorite spot 그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없죠 걸의 이름은 헤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이에 대한 어떤 정보만 알 수 있습니까 헤나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느정도 양쪽 다 정보 조금씩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는 누구다 보이인데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물은거 아니야 주말 계획을 물었더니 헤나가 뭐할 계획인데 탁구 칠 계획인데 누구랑 아빠랑 뭐 남자형 브라더랑 아빠랑 브라더랑 칠 계획인데 그래서 이거 이과의 주요한 대화에서 중요한게 빈도 묻는 거니까 빈도 묻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번 친대 4번 내지 5번 친대죠 그쵸 4 5번 정도 친다 그 다음에 엄청 좋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남자애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죠 니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뭐냐 그랬더니 얘는 뭘 좋아하는데 축구를 사커 좋아하는데 그쵸 특히 어디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 야외에서 스포츠 하는 것을 즐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정보가 다 나오면 이걸 막 규모하게 섞어 놓습니다 뭐 헤나는 뭐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이따고 얘기하면 틀렸어요 뭐 헤나는 뭐 아웃도어 스포츠 즐깁니까 아니죠 그쵸 헤나가 즐기는 건 아웃도어 스포츠야 인도어 스포츠야 인도어 스포츠 중에서도 테이버 테니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잉크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거 할 때 헤나는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깁니다 이따고 되어 있는 건 틀렸어요 테이블 테니스는 뭐다 인도어 스포츠다 그렇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넌 갖고 있냐 Do you have what plans 전체사 Weekend 헤나 보겠죠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h 그랬으니 내가 뭐 뭐 할 계획이래 뭐 할 계획이래 탁구 칠 계획이죠 정보 하나 더 붙였죠 뒤에다 누구랑 아빠랑 브라더랑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탁구 칠 거라 그랬으니까 빈도 물어봐야죠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얼마나 자주 치냐 라고 물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했더니 얼마마다 치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뭐 수요일마다 칩니까 아니죠 주말마다 친다 그러고 됐습니까 주말마다 친다 그러고 자기가 나 엄청 좋아해 라는 얘기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때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I love playing table tennis How about you What's your favorite sports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뭐를 즐긴다 야외 스포츠를 뭐 한다 즐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 love playing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헤나는 인도어 아웃도어 어느거 인도어 남자아이는 인도어 아웃도어 그중에서도 soccer 헤나는 인도어 중에서도 table tennis 얼마나 자주 해 그렇죠 됐습니까 남자아이가 얼마나 자주 축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뭔가를 읽었으면 정보를 이렇게 쭉 정리하는 습관을 이제 드려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섞여서 나오겠습니다 커뮤니케이트 파트 의사소통 그래서 좋아하는 건 관심 묻기 또는 뭐 좋아하는 건 묻기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관심 묻기와 그 다음에 빈도 묻기가 다 나올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먼저 애나가 애나와 수호에 뭐 둘이 뭐 이름이 나와있는 거 보니까 둘 다 친구 관계일 거 같고요 애나가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뭐래요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이게 몇 과구 8과구 8과하면 2학기 기말치기 직전이죠 됐습니까 겨울방학 직전이니까 요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나오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그랬더니 수호가 Go to my grandparents place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I will go skating and sledding 슬레딩 할 때 스펠링 조심하셔야죠 I w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됐나요 계속 갈까요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가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됐습니까 애나 딱 이름만 들어봐도 외국에 해줘 됐습니까 여기 애나가 어디 어느 나라 출신인지 뒤에 아마 나올 텐데요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그랬더니 애나가 I can teach you how to play 초록색 형광펜 칠할게 보이죠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Shik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That's awesome super easy Is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Shik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edeem aice hockey 아이스하키하고 스포트하고 뭐에 일치? 수에 일치 계속 가도 될까요? 캐나다가 그래서 뭐래요?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국민 스포츠다라고 얘기한거죠 그랬더니 수호가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캐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안 되죠 그랬더니 에나가 played 2 or times 그렇죠 I play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at least 2 or 3 times times a week in the winter I played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in the winter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Wow, I'm su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 can't wait to learn from you I'm sure you're really good at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여러분들 눈에서 발사된 형광펜과 내가 실제로 칠하는 형광펜이 같은지 한번 보세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그는 형광펜 안 칠해도 되겠죠 앞에서 했으니까 뭐 묶기 계획 묶기죠 됐습니까? 뭐를 위한 계획? 겨울방학 됐습니까? 오케이 뭐 break winter break winter break 근데 winter break 한국 사람들은 winter break라고 하기에는 겨울방학은 좀 긴데 짧은 방학이나 이럴 때 break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보통은 뭐 vocation 이런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수호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수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살아 계시고요 됐습니까? 그렇잖아 두 분 다 살아 계신다는 거 뭐 보고 얘기하냐 요거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에 사신다? 평창에 사신다는 정보가 들어있고 계획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I go skating and sledding 뭐하러 가다를 end로 연결해 놨으니까 얘 당연히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go doing and go doing end하고 sledding 사이에는 go가 생략된 겁니다 I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love winter sports 나는 겨울 스포츠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총 세 문장을 얘기했는데요 뭐 정보가 세 가지 이상의 정보가 들어 있죠 오케이 그때 에나가 good for you good for you 원래 칭찬할 때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좋겠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뭔가 잘했다라는 표현으로 good job 대신에 good for you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지금은 좋겠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love winter sports too 여기에다가 summer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summer가 들어갔는데 2를 넣을 순 없겠죠 my favorite is ice hockey 아이스하키는 무슨 스포츠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실내, 실루엘을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winter이고 인도어야? 아웃도어야? 원래는 뭐 환경이 안 좋을 땐 아웃도어에서 호수 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인도어 스포츠고 winter 스포츠죠 아이스하키는 그렇습니까? 저도 아이스하키 엄청 좋아하는데요 해본 적은 없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캐나다의 뭐 유명한 전설적인 뭐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 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하키고요 그 다음에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뭐 이 얘기 하겠죠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오케이 그래서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접속사 또 벗이 등장했어요 벗이 나왔으니까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와는 좀 뭔가 반전이 있는 내용이 벗 뒤에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뭐 말하기 그렇죠 관심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아실 거고요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to play it 이 나왔네요 how to play it 뭐 i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how to play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how to play it 끝까지 말을 해 왜 60%만 공부를 하냐고 어? 목적어 목적어? 간접의 문문 간접의 문문? 오케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인지 봅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됐습니까? 어... 이거는 1, 2, 3, 4, 5 해 보겠죠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쵸? 1, 2, 3, 4, 5, 5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자꾸 암호 같은 소리만 자꾸 하세요? 이거 1, 2, 3, 4, 5 해볼 거 같지 않냐?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렇죠? 한숨만 팍팍 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1, 2, 3, 4, 5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hat's awesome 하고 있고요.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Awesome 대신 쓸 수 있는 말과 조심해야 될 말. 여기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 그 다음에 Is it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끝 표현? 그렇죠? 최상급 표현이죠. 최상급 표현 뒤에 어디에서 라는 것도 올 수 있고 누구누구들 중에서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와 있어요? 어디 어디에서 가 와 있죠? Is it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Yes, it is. 2대 자연 얘기 할 거고요. 2주 뒤에 생략된 말 뭐 다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Yes, it is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Yes, it is라고 했으니까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문장에는 생략이 있죠? 그렇죠? 어디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Love는 Love가 아니고 Love의 형태가 되어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 watch이나 To play 되냐 안 되냐는 뭐 좀 이따가 물어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대한 얘기 하겠죠. 너무 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면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관심 말하기 였고요. 이거의 주요 대화 파트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뭐 묻기? 빈도 묻기가 나오고 있죠. How often did you play Aisaki when you were in Canada? 근데 우리가 빈도 묻는 건 원래는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원래는 무슨 시제로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야? 한국이죠. 그렇죠? 한국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일단 어디는 확실히 아니야? 캐나다는 확실히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슨 시제로 묻고 있다? 과거 시제로 이렇게. 지금 형광펜실한 거 두 개가 서로 서로 잘 어울리고 있죠. 그렇습니까? How often did you play Aisaki when you were in Canada?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엔아가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전부 어디 있을 때 일이야? 캐나다. 캐나다에 있었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대 중에서도 과거죠. I played I played 뒤에는 뭐 생략 됐죠.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는데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How often에 대한 대답? 2 or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그거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n the winter 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in the winter.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깐만 12고 그 다음에 4 하면은 이거 계산을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생각해주세요.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읽더니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라는 문장을 읽고 나서 이 계산을 해보고 싶대요. 어? 네? 이 계산을 왜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계산 이게 답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야 이런 거 보여주면 막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뭐 계산해도 되는데요. 왜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럼요. 대답할 수 있지. 그치? 이 계산이 왜 하고 싶은지 어? 어? 그리고 이게 이거에 나온 답이 O냐 아니면 X냐 됐습니까? 이 계산은 왜 하고 싶고 이 계산에 의한 결과가 동그라미냐 X냐 라는 것도 얘기해주세요. 내가 방금 이 문장을 읽었다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이렇게 했어 됐습니까? 해석하면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겨울철에 아이스하키 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엘리스트 짚어야 되는데요. 엘리스트의 뜻은 최소한이죠. 반대말은 엔모스트의 뜻은 최대한 또는 기껏해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두세 번 밖에 못했어 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엔모스트를 넣으면 더 하고 싶었는데 라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지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운동하는 내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 그렇죠?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 축구 시합하러 간다.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빈도가 잦은 거예요? 가끔씩 하는 거예요? 잦은 거죠. 그렇죠? 캐나다 애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사나 봐. 시간 여유가 많은가 봐. 그렇죠? 여가활동도 잘하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게다가 또 주말엔 더 바쁘셔. 주말에는 안 바쁘세요? 주말에는 같이 있을 수 있겠네. 힘내요. 됐습니까? 오케이. 와,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Aisaki.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마찬가지.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Aisaki. 마찬가지. 생략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 문장은.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뭐 표현하는 거냐면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됐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뭐를 잘한다도 보입니다. 뭐뭐를 잘한다. 비구대시였고요. 뭐뭐를 못한다. 비패드에 또는 비풀에 같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I am sure부터 Aisaki까지 해서 플레이를 어디다가 넣는다면 어떤 형태로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플레이 형태 그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플레이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난 너한테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안 배우겠다는 얘기죠. 아니라 없는 얘기죠. 그래서 뭐 표현하기야? 이건 또 기대 표현하기라 했죠. 기대 표현이죠. 기대하는 마음. 빨리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또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겠죠. 그렇습니까? 기대 표현과 그 다음에 확신 표현. 이런 쇼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뭐 쭉쭉쭉쭉쭉 있구요. 그래서 계획 물어봤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그 다음에 뭐 what special plans do you have for 또는 뭐 for the winter break? what special plans do you have for the winter break?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I'm going to go 갈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 I am plann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플레이스의 뜻은 집 이렇듯이요. 조부모님들의 댁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평창에 있는 그랜드패런츠의 플레이스에 갈 계획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다. I go skating and sledding 슬레딩 형태 Go doing and go doing 뭐뭐 하러 갈 것이고 그리고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고 그리고 설매 타러 갈 것이다니까 슬레드의 형태는 슬레딩 되어야 되겠고요. There에 대한 얘기 그렇죠. In 평창이겠죠. I go skating and sledding In 평창 In을 꼭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꼭 붙여주시고요. I love winter sports 그래서 스케이트윙이랑 슬레딩 전부 다 무슨 스포츠고 Winter sports고 좀 이따가 나오게 될 Ice hockey도 Winter sports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얼음 위에서 하는 하키 말고 그냥 하키도 있잖아. 그건 무슨 하키라 그래? 그냥 하키라 그래? 그러지 않아요. 필드 하키라 하죠. 그러니까 필드 하키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음 굿 포 유 좋겠구나 난 표현이라 했고요. I love winter sports too. 나도 겨울 스포츠 좋아하고 My favorite sports is ice hockey. I like 로 똑같은 표현한다면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the most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h, I've never played ice hockey.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나는 절대로 ice hockey 해본 경험이 없다. 아, 그렇구나. 정신 좀 차리시고요. 없다. 네. I've played ice hockey 아니고요. 슝빈아 점심 차려야지. 오케이. But 그러나 그러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뭐는 갖고 있다? 흥미. 뭐 하는데 흥미 있다? 배우는데 흥미가 있다. 아이스 하키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데 관심은 있다. 그렇습니까? I'm interested in learning 대신 쓸 수 있는 거? I am 대신에 대신을 다이런 좋죠. 그 다음에 I have interest in learning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I enjoy learning 은 어색하겠죠. 이미 하고 있을 때 I enjoy learning 이라든지 I like learning 같은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색해서 안 돼요. I like learning 이라든지 I enjoy learning 같은 표현은 이미 배우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인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interested in 할 때 인이 전치사니까 뒤에 나오는 런의 형태 동명사의 형태로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how to play it의 해석은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 말은 지금 내가 밑줄 끈 이 덩어리가 뭐의 덩어리란 얘기고 명사의 덩어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명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다?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투드로 만들었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 따로 우리가 어떤 포커스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뭐 이런 거 what to eat 이런 거 그렇습니까? 언제 leave 언제 출발해야 할지 when to leave l-e-a-v-e 뭐 이런 거 할 때 했고요. 뭐는 없다 그랬더라. 그렇죠. why to do는 없다 그랬죠. 그건 관계사에서 얘기고요. why to do는 어? 그러면 왜 거기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 간접을 예? 얘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지. how to play it 이잖아.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간접 의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 다시 정리하면 다른 투두는 있어. 근데 why to do는 없다 그랬어. 그러면 뭐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eat. 간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how to play it은 how I can play 아이스하키 겠죠.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아이스하키 내가 어떻게 아이스하키 할 수 있는지 배우는 데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수호가 이제 에나가 에나랑 수호랑 이제 언제 아이스하키를 가르쳐주고 배울지를 정했어. 그쵸? 정해서 이제 수호가 가서 에나한테 직접 뭐라고 묻겠어. How can I play 아이스하키 라고 직접 묻겠죠. 내가 아이스하키 어떻게 할 수 있니? 라고 직접 묻는 건 뭐? 아이스하키 How can I play it? 계속해서 How can I skate? How can I use my stick?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스틱 쓰는 거야? 어떻게 스케이트 타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How can I hit the puck? 이러겠죠. Fuck 안 그랬어. Puck 이라 그랬어. 난 욕한 적 없어. 아이스하키에 사용된 공이름이 뭐다? Puck Puck 됐습니까? 오케이. Puck 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F 발음하고 P 발음하고 구분해서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스하키 중개하는 사람들 성질나면 일부러 욕도 살짝살짝 섞어도 티도 안 나겠는데 됐습니까? 저런 Puck을 저렇게 치다니 이러면서 저 선수 지금 뭐하는 겁니까? 뭐 됐습니까? How I can play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it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런의 형태는 러닝이고요 플레이의 형태는 투 플레이라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하기 전에 했잖아. 그래서 1, 2, 3, 4, 5 하면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계속해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 바꾸면 How How I can play 하면 정말 웃긴 뜻이겠죠 그쵸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래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한테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how to play 는 how you can play 줘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니가 어떻게 칠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That's awesome. 그것참 멋지군 이 뜻이구요 awesome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G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That's great good 그쵸 뭐 A로 시작하는 것과 amazing fantastic 여러가지가 가능하겠구요 여기에 들어왔을 때 완전 반대되는 뜻이 되는 거 awful라고 했죠 That's awful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참 끔찍하다 됐습니까 awful 이런 단어는 여기 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So that's terrif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 어 쟤 때문에 써야 되겠다 That's terrible 이러면 되죠 둘 다 안돼 내가 왜 테러블 할 때마다 테라픽을 왜 할까 어 너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 어 아휴 됐니 That's awesome That's terrific 참 멋지구나, that's great, that's terrible, 그거 참 끔찍하구나, that's awful, 그거 참 끔찍하구나. 얘도 이렇게 해줄게, 둘이 반대말이라고 표시했어. 그 다음에 that 한번 볼까요? 그쵸, that's awesome, 그거 참 끝내준다는데 그게 끝내준다는데 뭐가 끝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아이스하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that는 뭐 해줘왔다? You can teach me how to play를 잡아온 거죠. 문장을 잡아왔으니까 that이 쓰일 수가 있고, it 된다 안 된다? 되죠, 안 될 일이 없죠. It's awesome. It's awesome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같은 표현, it's awesome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하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물어봅니다. Is a이스하키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popular, 여기다 뭐 ER 붙이고 EST 붙이고 이러지 마세요. popular, popular, popularity, 이런 거 없습니다. More popular, most popular. 그 다음에 YES, IT IS 뒤에 생략된 거. YE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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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Me too. IT IS 당연히 아이스하키 대신 왔죠. AIS 망치 kames ye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Like Karen, comum 인기 있는 스포츠가 맞아 여러분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생략된 건 어디에 그렇죠 everyone 뒤에 대신한트 쪽 대 또는 대 또는 후 또는 whom 또는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제일 많죠 선택지가 that who whom 생략 그래서 해석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 나 she죠 그렇죠 주어가 everyone이 주어온 거죠 everyone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그래서 여기 당연히 loves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love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no는 그럼 왜 s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거잖아 이 똥개야 됐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스하키 시청하는 것과 아이스하키 하는 것 둘 다 엄청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atching 대신에 to watch이 돼야 안 돼 뭐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love 보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it은 당연히 아이스하키 대신 왔고요 everyone I know everyone whom I know love is watching 아이스하키 and playing 아이스하키 사실은 이 잇은 뭐하러 썼는지 모르겠어 발로 해놓으면 되겠지 watching and playing it 이름될 걸 됐습니까 watching and playing it 어차피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 생략했는데 뭐 생략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구만 왜 생략 안 했나 모르겠네 everyone I know I love watching and playing it 그래서 핀도 묻기 인데 지금은 못하니까 됐으니까 그래서 핀도 묻는 팩트체크인데 현재 팩트체크야 과거의 팩트체크야 그래서 여기 시세 조심하시고요 네가 캐나다에 있었던 시점이 과거니까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when you were in 캐나다였을 때 how often did you play 아이스하키 여기에 do you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건 눈치 채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how often do you play 아이스하키 when you were in 캐나다 어디가 틀렸지 이러지 마세요 시제일치에서 위변내는 거입니다 그래서 I played 아이스하키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겨울철에 최소한 두세 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씩은 쳤다 그래서 이 계산을 왜 하고 싶을까 그럼 얘가 누구지 에나가 1년에 이 횟수를 아이스하키 한 건가요 1년에 이 횟수 한 건가요 1년 동안 이 빈도를 한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빈도로 아이스하키 하러 다닌 거 맞아요 1년에 이 타임즈 한 거 맞아요 아니죠 어떤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인 더 윈터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얘는 X죠 에나는 캐나다에 있을 때 1년에 12 곱하기 4 곱하기 2.5회 아이스하키 치러 다녔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겨울철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은 12월 한 달 동안은 이 횟수 치러 다녔겠죠 하러 다녔겠죠 12월 한 달 동안 겨울이니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그래서 여기에 일단 생략된 것도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됐 또는 딴 거 뭐 얘기하면 딱밥 맞겠죠 됐습니까 겁만 드는 대시죠 이번엔 왜 됐 또는 후 또는 whom 또는 생략이라고 그러지 왜 관계대명사 아닌 거 알죠 이번엔 겁만 드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네가 정말 아이스하키를 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단 자 Sure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부터 챙겨보겠습니다 Sure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는 C로 시작하는 어휘가 있을 텐데 I'm sorry I'm certain I'm certain C-E-R-T-A-I-N I'm certain I'm sure I'm certain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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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from you 기대표현이죠? 난 너한테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못참겠다 당장 배우러 가자 같은 표현은 I really want to learn from you 그렇지 좋고요 I really want to learn from you 또 얘기한 적 있는데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슬슬 이들이 이거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Can't wait to learn from you 그 다음에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여기는 뭘 쓰면 된단 말이야 Can't wait 뒤에 여기에 투 부정사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얘는 투 부정사가 아니란 얘기야 전치사의 투 란 말이야 투 스쿨 할 때 투 란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뭐? 동명사 됐습니까? I'm looking forward to 그래서 look forward to 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look forward to 이거 뭐 사전 찾아보면 학수고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지 또 애들이 모르죠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뭔가를 기대한다 라는 학수고대하다라는 수고인데 얘가 문제가 전치사의 투 란 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어요 됐습니까? 전치사의 투야 자세히 살펴받고 있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많아요 대화가 긴 만큼 애나와 수호가 대화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호에 대한 거 먼저 쭉 정리해보자 수호는 겨울 방학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에 계신 평창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스케이트와 썰매 타러 갈 거고 그렇죠 그런 이유는 얘가 뭘 좋아해서 겨울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애나가 나도 뭘 좋아하는데 겨울 스포츠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뭘 좋아하고 아이스하키 특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하키를 즐길만한 여건이 아이스링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수호는 해본 경험이 없지만 뭐 해보고 뭐하는데 관심은 있다?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애나가 다 받아서 바로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다? 가르쳐 줄 수 있다 How to play를 플레이하는 방법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그래도 애나한테 수호가 평상시에 관심이 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래 That's awesome 그래주고 잘 됐다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수호가 어떤 말을 좀 딴 걸 바꿉니다 이제 여기까지 뭐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스하키에 대한 어떤 캐나다 나잇의 팩트를 체크합니다 제일 인기 있는지 물어봤더니 제일 인기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인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 애나가 알고 지내는 캐나다 사람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거나 플레이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팩트체크는 끝났어 아이스하키에 대한 캐나다에서의 팩트체크 그런 다음에 이제 빈도를 물어보는 거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캐나다에 있었을 과거 시점에는 얼마나 가지고 아이스하키 하러 다녔냐 그랬더니 한 달에 적어도 두세 번은 갔대죠 그렇죠? 네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갔으면 갔지 그것보다 적게 가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1년 내내 갔죠 겨울에만 됐습니까? 이런 사기에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지 말고요 왜 왜 웃는 놈들이 나중에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묻는 문제 왜 이렇게 틀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주 다닌 거야 가끔씩 간 거야 그럼 당연히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하겠죠 그래서 확신을 얘기해도 넌 잘하는 게 틀림없다 빨리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다 됐죠 그러면 일단 질문 먼저 하는 사람은 누구다? 애나가 뭘 물어본다? 겨울 방학 계획을 물어보는 말로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갖고 있냐 무엇을 뭐를 위한 홀더 윈터 브레이크 됐습니까? 그래서 전시사 풀 앞에서 한번 챙기라 했죠 뭐를 위한 계획인 강의 풀겠죠 Highlights of the day 였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뭐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뭐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계획을 얘기했고 하나는 뭐 하나는 확실한 계획이고 하나는 뭐 뭐 할 거다 뭐 뭐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하는 게 뭐 하러 갈 계획이냐면 스케이트 타고 썰메트 할 거죠 둘 다 스포츠죠. 언제 하는 스포츠야. 그래서 얘가 세 번째 문장은 뭐라 그러냐. 나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갈 계획이다. Go to my grand parents. 어디에 있는? in 평창.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막연한 얘기. I will go. Skating and sledding. where? there. in 평창. 그 다음에 I love winter sports. 오케이. 그러니까 지가 겨울 스포츠 좋아한다니까. 애나가 받아서 뭐야 그래? 나도 좋아한대. 잘됐구나 얘기하고 있죠. 잘됐구나 한 다음에 나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winter sports 뭔지 물어보나? 물어보는 얘기가 나왔던가 안 나왔던가? 가봅시다. 됐습니까? 지가 말 안에 물어보는 거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잘됐구나. For you, I love sports too. 한 다음에 my favorite is ice hockey. 윈터 스포츠 생략해도 되겠죠. 윈터 스포츠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ice hockey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수어가 그 다음 뭐라 그래? what's the word is 중간에 들어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계십니까? what's the word is 왜 들어가 있었어요? 해본 적 없지만 그러나 다 배우고 싶다. 다 배우고 싶다. 자, 관심 표현이죠. but down에. 나는 배우는데 관심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영어부장들 다 생각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ice hockey 해본 적 없어? 그래서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what, how to play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 해본 적 없는 건 현재 완료 시제, 배우는데 관심 있는 건 현재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배우는데 관심있다라는 말을 받아서 에나가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how you can pl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듣고 수어의 반응은 오우 짱이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갑자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ice hockey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가죠. 뭐라고 물어봐요? ice hockey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어느 동료에서 엔아가 어디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 출신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호주에인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지 묻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awesome. the most popular sports in 캐나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 그러고요. 그렇다고 했으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는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내용이 뭔데? 우리말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는 문장의 해석이 뭐였어? 집에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하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랬습니까? 오케이. 근데 he가 좋아하는 거예요? day가 좋아하는 거예요? day가 좋아하는 거죠. he 또는 she죠. everyone인데 오케이. 그래서 like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yes it is I know 아 뭐한다? loves, lik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and playing it yes 아이스 아키 is the most popular sports in 캐나다. everyone that I know loves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팩트체크는 끝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뭔 얘기를 하느냐 까먹었어. 아 빈도분도 아 그쵸. 빈도분도 아 그쵸. 빼먹으면 안 할 것 진짜 좀 뜬금없다. 그치. 됐습니까? 빈도를 묻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그렇죠. 과거의 빈도를 묻죠. 됐습니까? 뭐 뒤에 보면은 니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라는 말도 붙어있죠. 됐습니까? how often did you play what when 아이스 아키 when you were in 캐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시세는 과거라는 점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도 당연히 시세가 뭐라 해야 돼? 과거죠. 그래서 play라 그래 played라 그래 played 최소한 몇 번? 두세 번 뭐마다? 일주일 마다 언제? 겨울에 이거 방학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 played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됐습니까? 겨울에는 최소한 두세 번은 played 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가끔 한 거야. 엄청 자주 한 거야. 그래서 확신을 말아줘. 너는 모임에 틀림없다. 잘할게 틀림없고 빨리 배우고 싶다. 라고 기대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우 You are really good at 사키 I can't wait to teach you 런 런 누구로부터 from you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프로그레스 체크니까 앞에서 했던 것도 비슷한 거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기와 뭐하기 관심 묻고 답하기와 빈도 묻고 답하기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일단 보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이거 보고도 몰랐는 모양이네. 보이는 그치? 거울이 좀 이상하게 연습했나? 그랬습니까? I'm practicing badminton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그렇죠. 뭔가 좋아하는 게 묻고 있죠. 네 뭐래요? No, I'm not interested in it. Just want to 패스 더 배드민턴 테스트 next week 그랬더니 Oh, good luck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I passed the badminton 테스트 이랬어. 그러면 이제 보이가 뭐라고 했다? Good for you 오, 눈치챘네 그랬습니까? 눈치 빠른데 오케이 선생님이 너 눈치가 없어 걱정했는데 괜찮겠다 됐습니까? 자, 형광펜치를 할 부분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으니까 1학년 때 했던 진행형 시제 의문 BING 형태 What are you doing? I'm breaking badminton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좋아하는 거 묻고 있고요 No, I'm not interested in it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 또 얘기할 거고요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테스트 나는 그냥 뭐를 원할 뿐이다 다음 주에 있을 배드민턴 수행평가에 통과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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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도 도 여기 도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도는 왜 있을까? 됐습니까? 그 배드민턴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ext week 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테스트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어떤 배드민턴 테스트 다음 주에 있을 배드민턴 테스트를 통과하고 싶을 뿐이야 Oh good luck 뭐 good luc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cross cross my fingers for you cross my fingers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cross my fingers for you 이게 무슨 뜻이다 good luck 이라는 손짓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요 됐습니까? 이거 이걸 하면 이거 말고 딴속을 하라고 올리면 안 되잖아 이건 욕이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good luck 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cross my fingers for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I'm not interested in it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I'm not interested in 플레잉 배드민턴 됐습니까? 난 배드민턴 하는데 관심 없어 됐습니까? 플레잉 배드민턴 잡았고요 그 다음에 뭐 I have no I have no interest in it 라든지 I am not I'm not fascinated by it I have no interest in it 됐습니까? 관심 없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I just want to pass the 렉스 배드민턴 그래서 여기에 더가 오는 이유는 뭐 만약에 얘가 피아노 연습하고 있으면 I am practicing I am practicing practicing the piano 플레잉 더 피아노라든지 플레잉 더 피아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왔겠죠 됐습니까? 운동 종목인데 근데 여기에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얘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이게 지금 위에 거는 뭐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배드민턴 연습 중이고 배드민턴 하는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했고요 얘는 이 더는 테스트 때문에 왔으니까 여기에 오 배드민턴 이거 운동인데 왜 앞에 더 있어? 이러면서 얘 보고 뭐라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야 너 너 왜 있어? 뒤에 배드민턴인데 그러면 누가 막 더가 막 울겠죠 막 울면서 뭐라 그래? 난 배드민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테스트 때문에 온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행운을 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배드민턴 시험치는 애는 보이야? 걸이야? 라고 물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그쵸? 내가 뭐라고 물었길래 다음 달에 배드민턴 시험치는 애가 누구냐고 물었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다음 주에 배드민턴 수행평가 치려는 보이야? 걸이야? 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쵸? 배드민턴 연습 중이고 연습 중이니까 남자애가 당연히 뭐 어떨 줄 알고 물어봐요? 좋아할 줄 알고 물어봤더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고 짜증 내면서 하고 있겠죠 왜 이렇게 안 되면서 수행평가 통과하길 원할 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그래서 먼저 말을 시작하는 보이죠? 그래서 뭐하고 있냐 물어보죠 눈뜬 장님이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배드민턴 연습 이상하게 하고 있나봐 하나도 못 치고 있나? 팔이 잡고 있냐? 궁금해서 물어봤나봐요 그랬더니 나는 연습 중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냐고 묻죠 그래서 Do you like playing the badminton to play the badminton 그랬더니 yes래요 no래요 노죠 됐습니까? No interested in it I just want to pass the next week 있을 됐습니까? No I'm not interested in it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그랬더니 당연히 뭘 빌어줘요 그렇죠? 행을 빌어서 오케이 굿럭 오케이 굿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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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윈도우 묻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리 뭐래요? 페이브렛 TV 쇼 제이슨 그랬더니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들을 수가 없었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콜이 계속해서 Do you listen to the radio 그랬더니 그렇죠 almost everyday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What's your favorite TV show 뭐 묻기 그렇죠? 취향 묻기 그중에 TV 쇼에 취향을 묻고 있죠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뭐니?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슨은 TV를 안 봐 버즈이 나왔죠 됐습니까? 그렇죠 나는 라디오는 듣죠 TV는 안 보고 라디오는 듣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묻습니다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Listen to 이거 의외로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뭐뭐를 듣다 할 때 리슨 더 라디오가 아니고 반드시 리슨 투 더 라디오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리슨이 자동사다 자동사다 저 말이 맞아 틀려 자동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멱살 잡고 지금 뒤인이 뛰어 멱살 잡고 자동사라니까 그만 좀 물어봐 이러잖아 그 말이 틀려지 맞아 맞냐 틀려지야 일단 깻돌 집어봐 자동사가 맞아 그러면 니 질문에 대한 답이 됐어 어 니 질문에 대한 답이 됐냐고 정리해서 얘기해 줘봐 그럼 니가 어 되게 막 세련된 정리해서 그러면 자동사는 고 같은 애야 비짓 같은 애야 그래 됐어 그거를 얘기하면 자동사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애고요 됐습니까 자동사는 그냥 전치사 없이도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애들 삼형식 만들 수 있는 애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모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모스트 뜻이 뭐예요 거의 뭐 I listen to the radio almost everyday almost everyday 자체가 how often 이라는 빈도 묻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tv show what tv show do you like the most 그렇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티비는 안봐 라디오 들어 버스 왔고요 엔드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how many times do you listen to the radio 팩트 체크고 현재도 하는 팩트에 대한 체크니까 이번에는 현재 시제로 did you listen to가 아니고 do you listen to 하고 있고요 almost의 뜻이 거의라는 뜻인데 얘랑 같은 단어가 뭐냐 하면요 nearly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nearly everyday 그러면서 내가 이제 누구에 대한 설명 하겠어 잘 아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near가 뭐 near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어 그래 뭐 얘기해봐 어 그쵸 near의 뜻은 가까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죠 네 아무 상관 없다고요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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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하고 near리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는 near가 자기 혼자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된다 가까이도 된다 가깝게도 된다 성경사 부서 다 아는 애다 북치고 장구 친다 그래서 near랑 near리는 그래서 아무 관계 없어서 이번 설에 설에 같이 떡국먹 앉아서 먹지 않는다 됐습니까 누구 같단 얘기야 얘가 비슷한 애 누구였어 hard fast fast fast하고 조금 다르죠 fastly가 업 쪽에는 late 그렇지 late하고 비슷하죠 lately가 뭔 뜻이었더라 최근에 그렇지 최근에 였죠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제 요 얘기는 몇 번쯤 했냐면은 오 이거 거짓은 한 8번쯤 한거 8번쯤 한거 같다 역시 8의 법칙이 맞네 그렇죠 뭔 얘기든 8번 하면 기억에 남는다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 애는 여자아이인데 이름은 모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남자한테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느냐 제가 TV쇼 그랬더니 제이슨이 제일 좋아하는 TV쇼는 없죠 왜 TV를 안 봐 대신 뭐는 해 라디오는 들어서 그래서 빈도를 물어보는데 얼마나 다 좋냐 거의 매일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슨은 거의 매일 TV를 보죠 크 네 알겠습니다 왜 속냐고 이런거에 됐습니까 웃잖아 니들 그렇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아무 생각없이 앉아가지고 시험문제 풀지 마시구요 자 그래서 여자아이가 물어봅니다 What's your favorite TV쇼 제이슨 그랬더니 TV 안보지만 라디오는 듣는다 그래서 I watch TV but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빈도 묻습니다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의메일 almost everyday 리얼리 every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뿅 남자마다 쭉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뭐래요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Божь RTX be nice 아니요 그게 싶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래요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대답해주세요.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생각했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광펜이 짚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투쇼 짚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포 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은 뭐냐? 이 자리에 투 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며 왜 그게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승빈아? 여기 투 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걔들한테 승빈이가 뭐라고 타일러 줄 건지 여긴 투가 아니고 포가 올 수밖에 없어. 아, 너 이거 때문에 투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이 바보 멍텅구리야. 해석해봐라, 이 바보야. 그 다음에 뭐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러브하고 폴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플하고 어라운드 유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잖아. 그쵸? 아니에요? 이거 해석해보면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텐데. 해석하면 뭡니까? 중요하다. 뭐 하는 게?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게? 라고 해도 되겠죠. 알려주는 거라고 해도 되겠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보여주는 거. 뭐에 대한 사랑.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 됐습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뭘 보여줘? 너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러는 애들이 있냐. 일단 How open do you tell? 핀도 묻는 거고요.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 보고 뭐라 그러는 애들이 있겠? 야 이게 왜 인이야? 이게 왜 투 들어가야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쵸?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얘가 왜 아닌지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치 증명하. 왜 투가 안 되겠? 야 이 바보 애기 투가 왜 들어와. 맞죠?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그 다음에 이제 됐 우리 짚고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맞죠. 문법이 최고야. 무조건 문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 다음에 이 댐은 틀렸죠. 그쵸? 엄밀하게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댐이 틀렸죠. 그쵸? 맞잖아요. 맞지 증빈아? 엄밀하게 문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댐이 틀렸잖아. 그쵸? 하지만 그렇게 너무 할 필요는 없죠.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댐으로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좀 이따 승빈이가 왜 문법적으로 댐이 틀렸는지 얘기해줄거지. 그치? 디디가 해줄거지. 제가 해줄거야? 맡겨놨어요? 알겠습니다. 의뢰해놨던 것 같아. 자 그래서 1세대한 얘기? 가주어죠. 그 말은 댐이 안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진짜 주어가 2부터 시작해서 6까지죠. 그래서 해석하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2시어는 2부정사의 명형부 따져보면 명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어떤 애들이 여기에 2가 와야 된다고 얘기할까? 뭐 그런 애들은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형식과 사형식을 그렇지. 사형식과 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쇼 A, B 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A에게 B를 보여주다 줘. 근데 그거를 B를 보여준다 A에게 하고 싶으면 쇼 B 2 A 근데 왜 2가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보면 너의 사랑을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얘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아까 전에 뭐뭐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오브였고 뭐뭐를 위한 계획은 플랜스 포였고 뭐뭐를 향한 사랑 뭐뭐를 위한 사랑은 러브 러브 포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애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은 러브는 러브인데 위치 위치 이즈가 생산된 거죠. 굳이 이거는 쓸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이게 받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이 얘기를 하려니까 여기는 포가 온 거고요.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에 피플을 하고 어라운드 유어 사이에도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생략된다? 후아 가 생략된 거죠. 구치 수식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해석이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말 하고 달리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야. 후치 수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치 수식 만 들어있는 문장 이면 그렇게 해도 통하긴 하겠지만 100% 통하는 건 아니겠죠.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 또 뭐 챙겨라 전치사들 챙겨라 뭐뭐에 대한 사랑 love for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the people around you 안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인이 아니고 투 라고 하는 마찬가지죠. tell a b 할 수 있죠. 원래는 그때 a b 를 말하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이잖아. 됐습니까? 얘 또 뭐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how often do you tell 얼마나 자주 너는 말을 하니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너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자체가 다 뭐의 덩어리냐 다 a의 덩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덩어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자주 말하니 누구에게 너의 가족 구성원 중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니가 그들을 사랑한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예수님 어머님 아직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수업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한 5분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밑에 기다리고 계신데 자 그래서 여기에 너의 가족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 2 3 4 5를 만약에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는 4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가 여기 누구에게가 여기 이렇게 간접 목적이 이렇게 긴 거예요 누구에게 니네 가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은 니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됐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뭐로 사용됐으며 목적으로 사용될까 아 참 미안 겁만 드는 대시고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한 대시죠 그 다음에 내가 아 승빈이한테 부탁했잖아 어 이 댐이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라고 왜 얘기할까 이 댐이 뭐 되시고 와서 지금 그렇죠 everyone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원래 엄밀하게 하면 him or her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해야 이 경상도 스타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답하라 그랬다니까 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와 되게 자주 한다 어 디니디는 에브리데이 한다 와 니들 진짜 짱이네 딸래비들 맨날 실제로 안 사랑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격하게 끄덕거리네 됐습니까? 자 첫 문장 좀 길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important to 뭐? to show to show what your love 누구에 대한 for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나옵니까? for everyone 됐습니까? 아 미안 내가 틀렸네 for the people 오 글씨 for the people good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around you 그래서 for 챙기고 around 챙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음 문장은 뭐냐 뭐지? 얼마나 자주 사랑하냐고 표현하는가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 do you tell 어디에 있는 in your family에게 무엇을 that you love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엔 문법 이어집니다 클래스 카드에 있는 대화 파트 마무리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밑에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